한국 스포츠 경제 박창욱 기자 팀원 퍼스트데이가 화제다. 팀원이 1일 할인 행사에 나섰다. 팀원은 이날 1700개의 특가 상품을 선보이고 전 상품 무료 배송한다. 시간대별 대표 상품으로는 머지포인트 선원권 RSQO, 100원 리발란스 키즈 샘들 2종 RSQO, 9900원 북경 4일 패키지 RSQO, 99,000원 프라다 프롬 레드백 RSQO, 99만원 등이 있다. 단돈 1원에 구매할 수 있는 1원빌 RSQO 상품도 100종 이상 준비했다. 대표 상품으로는 반판맨투맨 티셔츠, 절수 샤워기, 베개커버, 아기 물티슈 두팩 등이 있다. 팀원은 또 네이버의 팀원 퍼스트데이 RSQO. 늘 검색하는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과 정립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, 사은품을 증정하는 해피아워 RSQO도 선보일 계획이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.